조개는 뭐지 조개죠? 뭐지 조개가 맛있지, 시원하고 또 영광이 이런 대세 드는 것도 영광인 줄 알아? 영광은 골기죠? 골기는 골기 골기고 널 왜 이렇게 떠올리지? 어떻게 하면 돼? 아, 어려우니까 그럼 지루하자 아, 지루하잖아 아, 지루하잖아 아, 지루하잖아 아, 그럼 그럼 긴장 좀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스트레스 풀어야지 여행이 뭐냐, 여행이 반대해야지 그렇지?